지난달 24일 새벽 2시.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공터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종격투기 시합에서나 볼 수 있는 보호장구를 갖춥니다. 상대인 듯한 사람도 보입니다. 한 명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상대 남성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밤의 결투. 몸에 뱀 듯 자연스러운 몸풀기 동작. 이곳에서의 결투가 익숙해 보입니다. 인적이 끊긴 야시만 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들만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려는 이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사뭇 진지합니다. 드디어 마주선 두 사람. 심판으로 보이는 남성이 결투의 시작을 날립니다. 마침내 시작된 싸움은 한쪽이 쓰러져야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파이트클럽의 법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 이모연입니다. PD수첩의 취재 결과 놀랍게도 국내에도 오직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난다는 파이트클럽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싸우려고 만난다는 파이트클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싸움은 새로운 문화를 넘어서 아주 새로운 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을 동경하고 또 인터넷에서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들이 넘쳐납니다. 굳이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사소한 다툼이 현실로 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난 8월 부산의 한 PC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김모구는 게임 도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욕설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실제로 만나 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상대와 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현필을 신청한 것입니다. 부산에 있던 김군 일행은 상대팀이 있는 진주까지 찾아갔습니다. 만나자마자 벌어진 난투극 김모구는 일행은 콧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들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직 사회에서는 흔히 유행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서는 흔히 유행이 안 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는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 행사한테 어떻게 경찰서까지 와야 되느냐 주먹질한 거 제저애들이 칼르드거나 강목 같은 것도 아니고 주먹질러 서로 싸운 것일 뿐인데 피해자 측에서도 강행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고 우리 경찰도 강행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싸움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청소년이 5대1로 싸움을 합니다. 얼핏 보면 실제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 화면은 한 네티즌에 의해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같이 싸움 동영상을 구해서 올리고 돌려보는 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네티즌들이 실제 싸움을 조정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인터넷 게시판. 언쟁을 벌인 두 명의 고등학생에게 네티즌들은 실제로 만나 싸울 것을 부추겼고 온라인 전담까지 배포했습니다. 현장에는 20명가량의 네티즌이 구경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싸움이 시작됐어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대신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싸움을 중계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해당 사이트는 싸움 구경을 하려는 네티즌들로 접속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교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누구한테 시비 걸어갖고 1대1로 싸움을 한다. 그럼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구경해요. 누가 이긴 해? 구경하면서 그냥 안는 거 즐기고 대리만족 같은 거죠. 싸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온라인 상에는 수많은 싸움 관련 사이트가 생겨났습니다. 주된 내용은 바로 싸움을 잘하는 법. 즉 강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제 싸움을 잘하게 되고 자기가 좀 앳집도 잊어지고 하면 제가 자기가 항상 이기다 보면 싸움을 하고 싶어지는데 왜 어떤 놈부터 해볼 자신이 있으니까 제 펀치가 탕탕 꽂아 들어가면 기분 좋죠. 제가 때리고 그냥 맞는 거예요. 탕이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 강하다는 거는 어디 갔는지 대접을 받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도 강한 거고 돈이 많은 것도 우린 사회에서 강한 거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주먹이 세다는 것도 사실 싸움만 잘해서 뭐 해야 하면 싸움를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한 건 멋있는 거거든요. 이 사회에서도 주먹이라는 게 통하고 남자 세계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싸움에 대한 기술은 무척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신체를 단련하는 법부터 구체적인 공격 기술까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싸움의 기술을 공유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싸움의 기술을 배웠다는 한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사람들은 실전 싸움을 방불케하는 이종격투기를 통해 싸움의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불과 3년 만에 그 어떤 스포츠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종격투기. 인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전성입니다. 대부분의 격투 기술을 허용하는 이종격투기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전 싸움과 그 기술적인 면에서 통한다고 합니다. 실전 싸움에서든 격투 시합에서든 이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싸움의 기술은 끝없는 도전이자 숙제입니다. 기술 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가 전부 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싸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해서 이기든 무엇으로 지든 이겨야 되는 게 승부의 세계 아닌가 싶습니다. 싸움 관련 사이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회원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 군의 취미는 바로 싸움 기술 전파와 무기 모으기. 김 군은 가장 아끼는 거라며 취재진에게 무기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사용한다는 무기는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싸움 관련 사이트 활동에 할애한다는 김 군. 손수 그림까지 그려가며 싸움 기술 전파에 열정하고 있었습니다. 김 군의 싸움 기술에 대한 지식은 정말 해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에게 열심히 싸움 기술을 선보이던 김 군이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싸움에서 최고의 기술은 바로 선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선제 공격을 위해서 김 군은 얼굴 부위의 급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빵을 날리는 게 중요하고 먼저 맞으면 계속 난타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치인 게 중요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한 기술 선빵. 그건 반칙 아니에요. 싸움에 반칙이 어딨어. 싸움에는 룰이 없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싸움의 기술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승부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는 10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10대들은 예외 없이 이습적인 선제 공격을 선호했습니다. 밤늦은 시각. 밤늦은 시각.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얘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힘없는 초등학생들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하인처럼 마구 부려먹고 나쁜 일을 시키는 게 요새 여중생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중학생이 남자 초등학교 한 5, 6학년들 남자들 대구다면서 아니 노예처럼 아 꼬봉 꼬봉처럼 이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냥 돈 받으려고 해요. 돈 받으려고요? 돈 받으려고요. 그냥 기분 나쁘면 때리고 시키는 거 훔치는 거 시키고요. 훔치는 거 시키고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어떤 거 시켜요? 담배, 돈 아니 소매치기 그런 거 아리랑 아리랑치 심지어 소유물인 양 그 초등학교 남학생들에게 문신까지 새긴다고 합니다. 바늘에다가요. 거무실하고 머물 묻혀서 땄는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여중학생 언니들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해주라요. 하는 쪽으로 유도 시켜요 그냥. 해라 해라. 간지 난다 이쁘다. 까우 샀드. 까우. 폼이 난다고. 근데 다른 애보다 튀게.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뭐 그런 폭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약육 강식을 많이 이렇게 내면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뭐 요새 이제 이종격투기 같은 거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폭력을 내면화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깊어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요즘 10대들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싸움의 과정보다는 결과. 즉 이기는 데만 집착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원폭력이나 왕따 문제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싸움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싸움이 멋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싸움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바로 파이트클럽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원한도 또 감정도 없는 사이지만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이 사람들은 피가 튀고 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싸웠을 때 비로소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달 인터넷에 한 싸움 관련 사이트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노상에서 격투를 벌일 파이트클럽 회원을 모집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글을 올린 사람을 수소문한 결과 파이트클럽 회원인 박 씨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파이트클럽에 대한 주제를 요청하자 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밤에 노상에서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치열하게 싸운다는 사람들. 박 씨가 속해 있는 파이트클럽은 오직 싸움이 목적인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를 어렵게 설득한 끝에 파이트클럽의 회장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에게 파이트클럽을 결성한 이후부터 물어봤습니다. 3년 전 처음 결성했다는 파이트클럽. 공개적으로 회원 모집을 할 수가 없어 회장인 김 씨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싸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회원이 바로 20명. 그들 모두는 선발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턱걸이 10회, 15회 이 정도. 그 사이 벤치 플러스 60킬로 이상. 이게 60킬로거든요. 이건 기본으로 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러닝은요? 러닝은 5킬로. 저희가 처음에 이딴 테스트를 할 때 체육검장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인드예요. 그 사람의 마인드. 이 사람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해주십시오. 안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성별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자 의원도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왜요? 여자는 이 정도 틀림 못합니다. 신체적인 조건 차이 때문에 아무리 달려도 한계가 있어서. 중학생도 안됩니다. 16세 이상도.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그런 밀도가 덜 성숙했기 때문에. 인대도 약하고. 꺾이는 다 끊어지니까. 최소 고일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 노상 격투를 벌였다는 이 파이트클럽은 싸움을 하기 전에 항상 회원들에게 각서부터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싸움 중 2분 부상에 대해 절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원들도 그렇게 자기가 각오를 하거나. 죽는다는 각오까지는 아니라도 심하게 다치거나. 다시 타면 다칠 사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고 나오시죠 다들. 파이트클럽을 결성한 지 올해로 3년. 그동안 회장 김 씨는 대학생이 됐지만 강해지고 싶은 욕구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파이트클럽 결성 때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씨. 대학에서 도시 설계를 전공하는 박 씨는 학교에 가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을 집 근처 체육관에서 보냅니다. 박 씨가 하루 운동하는 시간만 해도 대략 6시간. 매일 이같이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도 해소되지 않는 욕구가 있기에 박 씨는 파이트클럽을 찾는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시고 사실 스포츠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PD님이 운동장을 나가서 농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 보고. 당연히 거기서 농구를 왜 하시니까. 상대상으로 이렇게 보면. 물어보면 웃기잖아요.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좋아서 하는 스포츠입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승부라는 게 딱 명확하게 갈리고. 강해지기 위해 산에서 한 달 동안 지옥 훈련을 하기도 했다는 박 씨. 집에 있는 시간 대부분도 운동을 하면서 보냅니다. 게다가 돌아오는 일요일에 열리는 노산 격투를 대비해서 근력 운동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단백질 보조제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토요일 날에는 승산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강하신 분이라서.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아들라이나 하셔야죠. 이렇게 막 긴장되면서 빨리 싸우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놈 같은 소리가 나오겠지만 빨리 맞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막 머리 긁고 막 등속에서 붙어서. 마침내 시합 당일 새벽 1시가 넘어 박 씨와 함께 시합이 있다는 장소로 가봤습니다. 먼저 온 회원들이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 종이박스로 링을 표시해 놨습니다. 회원들은 주변 조명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주변이 캄캄해지자 격투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회장이 부상에 대비해 비상약품을 챙기고 있습니다. 격투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하고 격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격투 당사자들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보호장구 없이도 격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경기 시작 전 박 씨와 상대는 의식적으로 서로를 외면합니다. 심판인 회장이 주의사항을 일러줍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먼저 탐색전이 시작됐습니다. 박 씨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벗어나고. 하지만 레슬링 선수 출신의 상대방이 특히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팔이 부러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계속되는 팔의 고통으로 시합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박 씨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박 씨는 앞으로도 노상 격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장이나 이런 데서 약속 재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리얼리티가 없다고 해야 되나? 리얼한 느낌이 들고 싶기 때문에. 스트롱 이스브리필이라고 스트롱 이스브리필. 저희가 신조인데 저랑 동호회원들이랑. 가는 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현재 인터넷에서 파이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뿐인 파이트클럽. 대부분이 싸움에 대한 정보 교환이 목적이었습니다. 파이트클럽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특이한 표를 내건 인터넷 카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부를 두고. 카페 회원만 600명이 넘는다는. 협의회는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파이트클럽이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회장을 만난 취재진은. 협의회의 역사에 대해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 조직원 연합이라는 전조련을 시작으로. 전국 싸움꾼 연합 전사련을 거쳐. 지금의 협의회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전사련 시절만 하더라도. 노상 격투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나가본가 몇 분 정도 돼요? 한 10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다치지 않나요? 원래 주먹들도 쐬신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다치죠. 막 피도 마고 찢어지고. 다반사예요 그런 건. 그러면 이기는 건 어떻게 누가 판정해요? 사진에서 자기가 졌다고 인정하면 죽은 것이고. 아니면 상대가 기절한다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피지시킨 사람이 있는 거죠. 현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민혁 씨는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정 씨가 협의회 회장직을 맡은 후 가장 신경을 쓰고 추진한 일은 음성적인 이미지를 벗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정 씨는 원고에게 게임을 돌상하지 말라는 사형선거와 같기 때문에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형에 해당하며. 싸움도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한다는 정 씨는 싸움을 터부시하지 않고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전 시대의 그런 싸움이란 것만 계속 생각하셔서 저희처럼 파이트클럽 카페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라든지 저급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운영진들만 볼 수 있다는 게시판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대 회장들의 소식이 실린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그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비밀스런 격투장 즉 암투장이었습니다. K1이나 프라이스 같은 알려진 그런 것보다 사실 세상이 넓다 보니까 안 알려진 게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안 알려진 게. 기아 래스윙 되는 거 뭐 그게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 정석 씨가 이런 대회를 많이 출전을 하셨다고. 예 몇 번 출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기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안에도. 공식화된 일부보다는 그냥 가끔씩 열리는 것 같아요. 일부. 거의 다 그런 것도 움직여 통해서 그런 거고요. 룰은 그래도 거의 K1 비슷한 정도만 적용하는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룰은 좀 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말인데요. 빼를 불러드려도 된다든지. 뭐 인내를 불러드려도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국내는 그런 문제에서 열리는 게 더 그다지. 희망해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다만 뭐 출신이 좀. 많이 문제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그런 게 그냥. 그게 자주 열리긴 여기나요. 그렇게 장소가 지정적이지도 않고요. 보통 그냥. 단계처럼 그냥. 네. 어느 한쪽에서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요. 지금성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오래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 2일 전에 계획 잡아서 장소 잡고. 바로 하고 그런 식으로. 나 들어갈 때 출입 통제가 많이 심해가지고요. 초대장을 나눠준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방금 들으신 대로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 국내에도 음성적인 격투 시합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암투장. 즉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지하 격투장이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둘러싼 소문과 억측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과연 암투장이 국내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암투장의 현장을 추적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 은밀하게 파이트클럽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태원에서 쇼로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보여주는 그런 데가 없는지. 아, 이태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태원에 가면 이타도. 아, 없어요. 아, 없어지고 언제돼. 아니, 있긴 있는데. 매일 하나는 모르겠어. 여기 저 길 건너고 있어요. 거기서도 하더라고. 격투기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언제 최근에 보셨어요? 한 달 전에 내가 거기 갔었는데. 그래요?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러준 클럽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내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일하는 종업원도 파이트클럽의 존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자주 돈을 걸고 싸움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폭주족들 안으로 잠입해 왔습니다. 그들 중에서 한때 돈을 받고 싸움했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없어진 거야? 거기가? 그 자체가? 클럽이? 있을까요? 찾아봐. 어떻게 찾아요? 뭐 좀 찾는 거거든요. 카페 같은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다 써보면 뭐 몇 개 나와. 여기 들어가면 돼. 뭐라고 찾아? 뭐? 싸움? 뭐 이런 거. 여쭤려. 여쭤려. 싸움이라고 좀 싸워. 싸움을 쳤는데 나왔어. 1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떠왔는지 좀 들어줘. 글러브 끼고 사는 게 좋아. 글러브 끼고. 글러브가 그냥 돈을 잔 거야.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페리거를 치면 나를 좀 해야 돼. 10대들이 많이 모인다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그곳에서 취재진은 폭주족들이 모여서 돈을 걸고 격투 시합을 벌일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격투가 열린다는 9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밤. 서울 대방역 부근의 넓은 공터. 폭주족 몇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현장에 나타난 두 명의 폭주족들도 격투 시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밤새 기다려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파이트클럽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대부분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에나 있을 법한 파이트클럽이 운영하는 암투장, 즉 비밀 격투장이 국내에 있을 거라는 암시는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역시 인터넷에서 단서가 잡혔습니다. 쌈모 아웃사이드라는 독특한 이름의 이 인터넷 카페는 쌈모라는 모임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만든 카페였습니다. 이 카페에 따르면 쌈모는 회원수만 500명에 가까운 비밀스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쌈모에 대한 무수한 전설 같은 소문들. 국내 최대의 격투술 모임이라는 쌈모는 암투장이라 불리는 비밀 격투장을 운영하며 매일 새벽 격렬한 실전 격투를 벌이는 싸움꾼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칼 같은 무기를 실전 격투에 사용하기도 하는 쌈모 회원들의 실력은 조폭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쌈모 아웃사이드는 비록 공개된 카페이긴 하지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은밀해 보였습니다. 쌈모에 접근하기 위해 취해지는 우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쌈모 회원을 찾았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한 회원에게 가입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쌈모에 접근하기 위해 취해지는 우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쌈모 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짓말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그 두 신분이나 아직 알 수 없다면 뭐 생활동을 하는 것 같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려워요. 여기는 완전히 그 뭐 온라인이나 그런 거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네.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쌈모 회원들. 어렵게 접촉한 쌈모 회원을 통해 쌈모의 내부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카페에서 완승 승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뭐야? 내 판 싸우고 그거를 다 적거나 기도하거든요. 랭크를 올리는 거 제가 이긴 거. 황승이 뭐냐면 황승이 상대방을 전투블룸. 전투블룸까지 만드는 승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많이 몰려가지고 판정같이 이뤄보면 황승이죠. 상대방이 황보하면 승이고. 완전 KO시키는 게 그게 학생이거든요. 완전 아니에요. 완전 막 어디 뭐 팔을 뿌? 두 개다 또 틀어서 뭐 어떻게 됐거나 그러면은. 학생이 막. 막 싸울 때 무기 사용도 가능해요? 네. 있었는데 거기에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애가 죽으면 소소해져요. 자체를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애가 죽으면. 취재 도중 쌈모에서 탈퇴한 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탈퇴 회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고3인 최군. 인터넷 미니홍피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군이 탈퇴를 한 이유는 대학 지나. 평범한 다른 고3생들처럼 수능을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취재진은 최근에게 전화를 해서 쌈모에 대한 취재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쌈모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 정확한 실체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그 실제 거기서 회원들 간에 암투장을 만들고 그렇게 결투를 하고 한 적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없죠? 네. 네. 그러면 불안하고요. 제가 끊을게요. 최군을 직접 만나기 위해 최군의 집을 찾았습니다. 암투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뭐래요? 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싸움하래요. 그들끼리 싸우면 뭐래요? 그 싸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네도 모이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죽인에 갔으면 거기서 뭐 하는 애 그랬어요. 이렇게 싸움하는데. 뭐 싸우면 우리하고 싸우면 아버지. 그리고 딸아님, 아버지하고 나면 또 패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혜께서 싸울래요? 이렇게. 지혜께 왜 싸우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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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검도를 배웠던 최군. 싸움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쌍무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퇴하는 일은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1년 전에 연락을 끊고 아마 연락권을 끊었다고. 이제 한 두 번 정도 맞은가 보더라고요. 걔들한테.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친하게 협박 비슷하게. 이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취재팀은 신분을 위장하고 최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모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자. 최군은 산모 가입을 만료했습니다. 제가 거기 나온다 2년 걸렸어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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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군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던 중, 최군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고 미니온피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쌈모 역시 공개됐던 인터넷 카페를 폐쇄해버렸습니다. 파이트클럽을 취재한 강지웅 PD 나와 있습니다. 강지웅 PD, 우리나라에도 파이트클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시청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쌈모라는 조직에서 운영한다는 암투장은 더 이상의 취재가 불가능했습니까? 네, 암투장까지 저희가 취재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암투장이라는 공간은 한정된 사람들만 모이는 그들만의 공간이다 보니 몹시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자주 바꿔가며 경기를 치르는 바람에 현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풍설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 거짓심이 판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암투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만나서 격투를 벌이는 파이트클럽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난 파이트클럽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진짜로 격투기 그 자체가 좋아서 몸을 단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싸움의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폭력성을 어떻게 잘 제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주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파이트클럽을 보면서 새삼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폭력적인 영화, 폭력적인 드라마,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 그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 등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트클럽을 비롯해서 강한 것과 폭력을 동일시하고 동경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을 비난하거나 별종으로 치부하기에 앞서서 어떤 형태이든 폭력은 용인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